유치원 비리 의혹 연속 보도입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이후 벌어진 2차 피해부터 이 유치원에 대한 부실한 회계감사 논란까지 앞서 2차례에 걸쳐 유치원 비리 관련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당시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단 1가지였습니다. 같은 일이 결코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를 계속 취재해온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8일 동안 95명의 완화가 폭행당한 사상구 아동학대 사건. 초등학생이 된 당시 아이들은 괜찮은 걸까. 제때 심리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들에겐 당시 충격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학교 부적응은 물론 놀이터에 흉기를 들고 나타났다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정작 피해자에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가해 원장과 교사들에게 내려진 벌도 벌금과 집행유예형이 전부였고. 유치원 설립자 일가의 회계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비 유용이라는 중범죄 혐의를 부산교육청이 고발장에서 빼버렸고. 설사 법리를 다투더라도 용처가 불명확한 지원금 형식이라는 현행 법체계가 걸림돌입니다. 국회에서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청과 여성가족국 그리고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걸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인 유치원 비리 피해자들. 다른 아이들에게만은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질 않길 바랄 뿐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